안녕하세요. 안양에서 올라온 22살 한상도입니다. 의왕 장애인 사업소에서 이별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할머니와 누나와 함께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운동을 배워서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TV에서 김용수 선생님을 보았습니다. 김용수 선생님께 능스든 받은 건강해지는 회원님들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중 어려운 사람이라면 많은 도움을 주겠다는 김용수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큰 용기를 내어 이렇게 연락했습니다. 운동을 잘 배워서 꼭 건강해지고 싶고 자신감을 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할머니에게 꼭 효도를 하고 싶습니다. 장애인과 함께iu 가슴 이러pielt 이동 연동 Continuing 저거 보세요 네, 다시 한 번 이렇게 롤척 롤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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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척 받으세요 장기 롤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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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Mask 의 최애 롤척 열årt 롤척